안녕하세요. 성민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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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안 와서 켰어요. 별것들도 안 자는 분들이 많이 있네. 목소리는 졸린듯 잠이 안 오네. 아. 기대 기대 오랜만에 틀어요. 아. 지금 일어난 분들도 있는 거구나. 안 자는 분들도 있는데. 그랬더니 왜 안 주무시나. 잠이 왜 안 올까요? 왜 안 올까? 나 진짜 너무 너무 궁금하다. 왜 안 오냐. 잠이야 왜 안 올까. 그냥 누워서 잠이 안 오는데 노래 듣고 좀 asmr 좀 듣고 그러는데 잠이 안 와서 아 큰일 났다. 기대 기대 하다가 잠들어도 웃기겠다. 잠꼬대. 나 잠꼬대 하는 거 다 들을 수 있겠네. 배고파요. 배고파요. 책 읽으면 잠아요. 맞아요. 책 읽으면 잠아요. 근데 오늘은 책을 읽고 싶지 않아요. 공부해도 잠아요. 맞아요. 공부해도 잠아요. 지금 공부하는 거 좀 웃기지 않나요? 갑자기 잠 안 온다고 공부하면. 반배정 잘 되라고 한 번 해달라 해줘서. 반배정 잘 되라. 안돼. 반배정 잘 되세요. 요즘 여러분들 마스크 잘 끼고 다니고요. 여러분들 아프지 않게. 정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진짜. 물론 우리도 안 아파야겠지만 팬분들이 아플까 봐 좀 걱정이 돼서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끼고 다니세요. 다들. 잠을 자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줄어들 것입니다. 머리 귀를 열려 했는데 줄어들면 안 돼요. 요즘 얼마나 내 머리를 살려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. 목소리는 졸려 보이죠? 정신은 안 졸립니다. 내 머리 기르려고요. 목까지 기르려고요. 목까지. 목까지 길러도 괜찮아요? 목까지 길러도. housing. Shout out. 만큼 중 Integr자. 아니요 장난이에요. 단발 안 해요. 그냥 쪼끔만 기르려고. 아니 나 진심으로 좋아할 자신 있다 삭발해도 돼 오빠라고 말을 했는데 오탄하셨어요 나 진심으로 좋아할 사진 있다 삭발해도 돼 오빠 나 내 삭발한 거 머리 사진 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지금 누워있어요 약간 옆으로 누웠어요 보고 싶어요 나도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커버한 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캐럿들이 쓴 글들 하나하나 봤는데 제가 그 노래를 부르게 된 이유를 잘 찾은 것 같아서 뭔가 되게 많이 뿌듯하고 그랬어요 캐럿들도 좀 많은 위로도 받았다고 하고 힘을 내준다고 힘을 낸다고 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런 글들 보면서 하길 잘했구나라는 생각 많이 들고 여러분들 힘들거나 지치거나 잘 안되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듣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잠이 안 온다는 사실이 제일 힘든걸요 라고 나도 힘들다 힘들다 근데 재밌다 오늘 하루도 좀 건강히 잘 별일 없이 무사히 한은을 힘내면서 네 좋은 일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음 오우 캐럿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직 못 자고 있는 캐럿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만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나도 잡으려고 해볼 텐데 뭐 일어나신 캐럿들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밥 잘 챙겨 먹고요 잘 자요 오늘 하루도 힘내요 그만 끌게요 안녕 나 갈게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지만 끝난 이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하 크흐흐흐흐흐헤흐흐흐 야 야아 약속일거야 잘게요 굿나잇